해남 곱창김 100장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해남 곱창김 100장 판매합니다. 곱창김은 바다에서 채취한 원초를 고소하게 말린 제품으로 돌돌 말려 자라나는 못부의 곱창과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양한 미네랄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가가 있어 건강을 위해 먹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곱창김은 생으로 먹어도 비리지 않다고 할 정도이며 그 맛도 일반김에 비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김에 비해 두꺼워 오독오독한 식감이 잘 느껴집니다. 판매가격 곱창김 1속 19,9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10속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해남 곱창김 100장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